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용 선생님입니다. 특난도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 1, 2, 3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은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죠? 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특난도 모의고사는 일단 특별한 난이도의 모의고사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연구소에서 제작을 모두 제작을 하고 있는 이번에는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 높은, 퀄리티가 높은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진행이 되는 모의고사고 프리시즌과 본시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시즌 1, 2, 3가 여러분들 본시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 프리시즌이 일찍 좀 오픈이 되긴 하는데 3월달 정도에 오픈이 되긴 하는데 프리시즌부터 본시즌 시즌 3까지 모든 모의고사들은 수능 직전에 풀어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프리시즌도 쉽게 출제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죠? 여튼 강의 대상 말씀드리면 수능을 준비하는 당연히 수능을 준비하는 상위권 수험생인데 굳이 현재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중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상위권을 위한 도약을 할 수 있는 모의고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당연히 개념이나 기출문제 풀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1등급으로 도약하려는 물리학습자 2021 수능 대비 하드 트레이닝을 원하는 학생들 합리적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가 필요한 학생 양치기로 활용하는 모의고사는 아니기 때문에 양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니야. 알겠죠? 여러분들 1일 1모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가볍게 풀 수 있는 모의고사는 아니고 대단히 집중해서 수능과 동일한 집중력으로 풀어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특나도 모의고사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진화하는 수능. 수능도 계속 변하고 심지어 올해는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는 완전히 변화된 수능이 되겠죠. 그런 수능을 대비하는 수준 높은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전 회차 우리 연구소에서 제작을 하고요. 제가 기획을 하고 문제들을 구성을 합니다. 잠깐 좀 문제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회를 제작한다. 4회를 제작한다. 제작한다. 한 회를 제작한다. 한 회를 제작한다고 하면 20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제가 문제 주제를 선정을 하죠. 일반적으로 1단원, 2단원, 3단원, 9, 6, 5 정도 또는 15, 5 정도 이 정도로 중요도와 그리고 교과서 형평성을 감안해서 20개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원들과 회의를 합니다. 연구원들과 이런 문제들을 제가 이번에 20문제를 넣고 싶다. 그래서 이런 유형은 무엇을 넣고 이번에 20번은 어떤 걸 넣고 20번에 어떤 게 들어가면 19번에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런 유형이고 이걸 물어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기획합니다. 제가 기획을 해서 연구원들과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제 연구원들이 출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출제하는 부분도 있는데 연구원들과 항상 나눠서 출제를 합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기획과 문제 수준과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문제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들이 모두 연구소에 있는 석사 이상의 선생님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연구원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배분을 합니다. 연구실장을 주축으로 해서 배분을 해서 주력 선생님이 세 분이 문제 출제를 하게 하고 있는데 낚아진 네 명이 되겠죠. 그럼 이 네 명이 이제 문제를 이제 다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제작을 해요. 제작을 해서 제작을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하면 이제 나를 빼고 이제 연구실장 주도하에 문제가 다 완료가 되면 서로 풀어서 전체 회의를 진행합니다. 전체 회의를 해서 서로 이건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들을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하고 다 수정을 해서 다시 연구실장이 취합을 합니다. 그것을 저에게 보내요. 그럼 나는 이제 그 문제들을 검토를 합니다. 이제 문제를 풀겠죠. 문제를 풀어. 하나 다 풀고 어떤 것들을 수정해라. 어떤 것들을 수정해라. 이렇게 수정해라. 이렇게 수정해라. 3점짜리는 얘를 배치를 해줘라. 3점으로. 그리고 얘 문제를 바꿔줘라. 이렇게 해서 1차 수정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연구실장이 받아요. 그래서 수정을 하는데 단순 수정은 그냥 실장이 하지만 문제 자체에 대한 변형 또는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출제진에게 다시 보냅니다. 출제진에게 다시 수정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연구실장이 취합을 해서 다시 나에게 보냅니다. 다시 풉니다. 그리고 2차 수정 요청을 보내요. 알겠죠. 최소 3차에서 최대. 세계적으로는 최대 5차 정도. 제가 5차 정도 검토까지 진행을 해서 완료가 되는 게 모의고사 제작 시스템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전 연구소, 전 회차를 연구소에 제작을 합니다. 합리적 고난도와 그리고 비교적 수준이 높은 준킬러 위주로 구성이 되는 게 특난도 모의고사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제 손길을 지나치지 않은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문제에 제가 관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트 트레이닝. 예상일 커서 30점 대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실력 향상에 기여하는 모의고사를 모토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의 방향성. 공통 교과서 범위를 준수합니다. 전체에 8개 물리학원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에 공통으로 출제된 것들만 수능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 또는 없지만 교과서의 어느 부분에 암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그런 것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출제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평가원의 어법, 평가원의 어투, 평가원의 행태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심층 분석하는 형태로 학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의고사예요. 수능보다 약간 더 시간이 타임어택이라고 하죠. 타임어택이 좀 더 심하고 그리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 그러나 너희들이 어떤 특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특란도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가볍게 풀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잘 안 되니까 바보 같다, 거지 같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강의 구성. 특란도 모의고사 1, 2, 3 전부 다 4회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4회. 프리시즌은 2회로 되어 있어서. 강의 수는 일단 회당 60분씩 한 2강 정도로 해설을 하는데요. 앞부분에 1, 2, 3, 4, 5번은 해설을 하지 않고 해설지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해설지 들어있는데 앞부분은 해설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쉬워서 6번부터 15번까지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는 4강. 총 강의 수가 4강이 2배겠죠. 한 강당. 쉽게 말하면 한 회당 2개씩 들어있으니까. 4회 분이긴 하지만 전체는 8강이 되겠습니다. 8강. 그래서 회당 2강씩 진행이 되고요. 학습법. 항상 여러분들이 이 특산동 모의교사는 풀고 나서 심층 분석을 하면 그 다음 회차가 조금 쉬워지고 또 그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 회차가 쉬워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급격하게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1회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면 2회에는 어떤 문제가 더 쉬워질 것이다. 2회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면 3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회차가 진행될 수 약간 좀 쉽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를 잘 했다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의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의교사 제작 슬로건은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이것을 모토로 제작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한 게 나한테 오는 순간 바로 반려됩니다. 알겠죠? 이건 수능에서 이런 계산 나오지 않아. 알겠죠?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좋으나 계산이 많은 것은 넣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반드시 30분 테스트를 진행하고 채점한 다음에 개별 학습을 좀 진행한 다음에 강의 수강을 해 주세요. 최대한 모든 강의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학습이 될 수 있게 문제도 구성되고 강의도 구성됩니다. 풀이법 정리 꼭 해 주시고요. 자기가 틀린 것들은 그거 위주로 핵심 원리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알고리즘, 풀어나가는 알고리즘을 아주 간략하게 1, 2, 3 이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보세요. 알겠죠? 적어 보시고 필요한 경우는 해법도 꼼꼼하게 정리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진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논술 한 문제 이렇게 논술로 물론 그렇게 말을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는 없어. 지금 수능이나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고 아주 간략하게 원리들을 탁탁탁탁 차근차근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데 절대로 잘못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아주 간략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메모하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 해법 노트를 만들어서 그 풀이법들을 종종 70대 때로 보시면서 그 흐름을 계속 숙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들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조건들 이게 무슨 조건였다. 무슨 조건였다. 무슨 조건였다. 그때 뭘 썼다. 뭘 썼다. 뭘 썼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게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특히 유턴역학, 연력학, 특성성이론, 전반사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제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혹시 수업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각자 자기의 약점이 있으니까 수업을 들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은 Q&A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과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Q&A 게시판은 모두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학생들이 답변을 달지 않아요. 모두 선생님들입니다. 알겠죠? 선생님들이 답변을 달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아주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답변을 받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면 다음 날은 반드시 답변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문 게시판도 꼼꼼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반쪽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이회독은 강의가 수강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풀어볼 때 이회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점 문항들을 잘 재풀이하고 집중 분석하고 풀이법을 숙지하고 해법부터 제작한 것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제작해 보고 이런 식으로 이회독 정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정도 풀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실력 향상이 회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궁극적으로는 꼭 만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만점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의고사예요.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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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